자 지금부터 노태현의 프로필을 공개하겠습니다 짜잔 제 이름은 노태현이고요 저의 키워드는 소로리 왜 소로리예요? 팬분들이 지어주신 별명인데 영어 문자 표기로 로로 하거든요 노가 아니라 소중한 노태현 리더 그래서 소로리라고 합니다 옆에 제가 귀엽게 또 소로리를 그렸고요 저랑 많이 비슷하죠? 네, 조금씩 달았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낙타 눈썹 제가 속눈썹이 굉장히 깁니다 맞아요 맞아요 속눈썹이 굉장히 긴데 제가 특이하게 아래 속눈썹이 되게 길어요 낙타 눈썹이라고 적었고요 자 다물어지지 않는 입 제가 턱에 힘이 부족한가 봐요 그래서 항상 요즘에 저희가 방송을 많이 하잖아요 모니터를 해보면 계속 입을 벌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고민이라서 적어봤습니다 근데 입 벌리고 있는 건 치명적인 것 같아요 한번만 보여주세요 헛소리 하지 마 인마 헛소리 하지 마 인마 자 그리고 여기 제 개인기 개인기 하동준 선배님 모창 근데 여러분 하동준 선배님은 아시죠? 나비야 왜냐면 이 친구들이 굉장히 어리기 때문에 이 노래를 부를 수도 있거든요 그 노래를 할게요 나비야 나비야 너를 부를 텐 그 밤 잘은 모르겠는데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거기 이어서 권현민도 한번 보여주세요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똑같은 것 같은데요 똑같은 것 같은데요 하동준 선배님 나비야 I'm alone 똑같네 다 비슷한 선상입니다 여러분 성대모사를 어려워하지 마세요 비슷한 선상을 또 보여드릴까요? 네 목소리를 가는 거예요 하아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 저음으로 가게 되면 이정재 선배님이 되시고요 고음으로 가게 되면 조커가 됩니다 하! 재봉 소개해! 가 이정재 선배님이 되고요 하이톤으로 가게 되면 와이소 셀리에스 이 됩니다 카트로 상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원래 되게 치명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걸 두근거리게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잘 들어오세요 땅이 두근거리고 있어요 지금 이 소리예요? 예 지금 잘 들어오세요 지금 땅이 저 때문에 두근거리는 소리 그러면 이 두근거리는 소리에 맞춰서 크란팀만 부르시면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노태현의 프로필이었습니다 예